땅 속이 수상해! 앞에 가는 차 도둑! 당장 서라! 흥! 안 설 것 뻔히 알면서! 헉! 어머! 오빠! 앞에 털기야! 그게 뭐? 우리 하이패스도 없고 통행료 낼 돈도 없잖아! 우리가 언제 돈 낸 적 있어? 그냥 가면 돼! 트럭뻑! 쫓아버려! 예! 어!? 으음! 으음! 응? 응?! 어? 어? 앞에 또 경찰이야! 정말 귀찮게 구네! 라인 1당이 탈환한다! 어서 추격해! 아이고, 계속 빙글빙글 도네! 오늘 추격점만 3시간을 했네! 톨게이트만 50개는 지나간 것 같아! 아우! 그래도 안 잡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몰라 몰라! 나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아우! 오빠! 경찰청에서 통지사 왔는데? 경찰청에서? 왜? 나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으악! 말도 안 돼! 선생님의 트럭이 지난 7년 동안 터널과 다리,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안 내고 간 요금이 무려 4억 원! 5억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5억 원을 내세요! 돈 안 내고 갈 때는 좋았는데 어떻게 해! 돈 없는데! 아하!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다! 뭐? 뭔데? 눈에는 눈! 이 애는 이! 우리도 이 뒷산에 터널을 뚫어서 통행료를 받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오빠! 이왕 뚫는 김에 10개! 아니! 100개만 뚫쳐! 에? 100개나? 그래! 100개 뚫으면 돈을 100배로 거둘 거 아냐? 그러면 벌금 다 내고도 우리 부자 되는 거지! 아우! 와! 역시 M라인 넌 천재다 천재! 자 그럼 1호 터널 뚫기 시작! 잡아둑!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좋지? 너무 힘들다는데? 너 요즘 코릴이랑 티비만 보니까 운동 부족이잖아 저 배 나온 거 봐 알았으니까 그만 약올리고 빨리 물이나 먹자는데 조금만 참아 저기 큰 바위 돌면 몽달쌤 있거든 그 물이 엄청 많아 얼마나 마실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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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옹달쌤이 사라졌네? 어? 도끼야! 여기 있던 옹달쌤 못 봤어? 어? 어? 저기도 옹달쌤이 사라졌어 세수도 못 하고 물도 못 먹고 가는 거래 어? 어? 자기도 옹달쌤이 사라졌어 어? 어? 걱정 마 바두가 요 옆에 가면 개울물 있으니까 어? 이럴수가! 개울물까지 말라 버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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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h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옹달쌤도 말라버리고 개울물도 말라버리고 어? 어? 엄마궁! 아기궁! 우와! KY These He 으으으으으oo 눈이 왜 빨간거야?! zoning magnitude Opening National 이불이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잤다고?! 어어 마취 드릴로 땅을 뚫는 것 같은데... 목 organizations 야... 자단 내 생각에는 물이 사라진 이유랑 이 소리가 나는 이유가 같은 것 같아! 그렇다면... 크루저 카모! 크루저 시리즈의 끝판왕! 힘과 지혜를 겹변 내 이름은 파워 크루저! 저는 크롭 파워!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탄! 오늘은 무슨 일로 불렀지? 파워 크루저! 지금 땅속에 수상해! 동굴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산에 있던 물은 모두 사라졌어! 음! 일단 내가 조사를 해보겠다!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 파워 스틱 레이더! 발사! 어! 땅속에 큰 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뒷산에 동굴이 있기는 했는데... 이건 방금 전에 생긴 겁니다! 크루파워! 아무래도 니가 직접 땅속에 들어가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나와라! 크릴 깍! 룩 파워! 파워덴.보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구멍 다 뚫고 통행료만 받으면 우리는 부자다. 아직 기뻐하기 밀러. 겨우 구멍 하나 뚫었을 뿐이라고. 그런가? 우리 동생 까칠도 하셔라. 땅을 파는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로봇이 땅을 패끄라고 생각 못했어. 즉시 그 로봇을 막아주겠다. 드디어 성공! 엄마 저기! 그 꼬마랑 깡통 로봇? 아저씨가 땅굴을 뚫는 바람에 뒷산에 문제가 생긴 거 아세요? 그게 왜 내 탓이야? 이거 말고도 터널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터널은 자연과 동물에게 영향이 없도록 판 거고.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뚫은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몰라 몰라 몰라. 난 터널 뚫어서 통행료만 받으면 돼. 땅굴 로봇, 저 녀석들을 없애버려. 파워 스틱! 우산막! 드릴 공격!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어. 파워 스틱! 레이저 절단! 야! 오빠! 천장을 뚫고 있잖아! 걱정 마! 못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에휴, 이런 단순한 공격에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따라 하지 마. 창피하니까. 드릴 로켓 발사! 터널. 아, 뜨거워! 산을 함부로 뚫은 벌이에요. 아냐, 부나가! 해브라인, 도망쳐! 파워 스틱 레이저! 잇! 저 나쁜 사람들은 제거 먹겠습니다! 좋아! 부탁한다! 크로 파워! 집게팔 피클 모드! 집게팔 피클 터보! 집게팔 꼬집기! 오지마! 오지게 했다고! 나와라! 뿅망치! 작시간! 으악! 가만히 있니! 야! 어어! 그러잖아! 통행경 밀릴 것! 어떡할거야! 아! 아! 혹시 돈 좀 있니? 없습니다! 으-하! 아! 흠흥! 그런데 파워 크루저! 저 굴은 어쩌지? 어쩌긴... 와! 이 파워 스틱으로 흙을 뭉쳐서 바위를 만든 다음 굴 안에 채워넣으면 돼. 그러면 시작해볼까? 파워 스틱 블레이즈! 이렇게 파워 크루저와 크루 파워의 노력으로 라인 일당의 엉터리 터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뒷산과 동물들의 보금자리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동물들아, 앞으로도 행복해야 돼.